두 번째 콘텐츠는 개그미션 지금 바로 볼 거는 브리더 분들의 개그미션 오디션 브리더였잖아요 그쵸? 어땠어요? 난리 아니었잖아요 브리더가 특히나 거기에 약간 틴키도 같이 섞여 있었나? 그런 갈등 사이에? 아니에요 저는 전혀 없었어요 그쵸? 어땠어요 그 옆에서 보는 입장에? 저렇게 까는... 막 뽑을 때부터 너무 심했어요 그때 안 좋았던 점도 말해주자 그러고 그거 왜 안 좋았던 점도 왜 말해? 사람 눈 앞에 있는데 왜 PD님들은 굳이 포장을 해주자면 그쵸 그쵸? 아니 근데 PD님이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하자 그랬어요 그래? 그냥 우리끼리 무궁했지 기억도 안 나 아 PD님이 아니라? 너무 긴장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말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형들 맨날 다 틀렸던 거예요 그때 보여줄 때 안 좋았던 걸 말하겠다는데 막 또 짜증나 지금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V 더 계급 우와 뭐야? 와 피지컬이 와 라트리스 미쳤다 와 가사나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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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 밀런 분 누구시지? 잘하신다. 할인. 나는 가운데 두 분 밖에 안 보이던데? 그러다가 한 번씩 본인이 잘하는 모브 때 이쪽이 막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팀. 이 원 밀런 분 누구시지? 네. 사이카. 너무 잘한다. 와 진짜 치과킬 너무 잘하는데? 사이카. 와 근데 레드링 뮤즈 잘한다. 아 근데 나는 이게 네 명이 춤을 추니까 리액션을 못 하겠어. 다 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을 못 한 점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킹킹 먼저. 어때? 아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아 나 자꾸 재밌다는 말 밖에 재미무세네. 재미무세. 근데 일단 그냥 기억에 확 남는 거는 나뜨리스님이랑 사이카님. 그냥 너무 계속 좀 시선이 계속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이 쓰는 반경이 달랐어요. 너무 이렇게 쓰고 남들 이렇게 있을 때 그 둘이 너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와 너무 너무 잘하신다. 저는 네 분이 보였는데 그 네 분이 이제 앞에 말하는 그 두 분이랑 레드릭이랑 러셔님. 아 맞아 맞아. 굉장히 예쁘게 추시더라고요. 노래랑 되게 잘 맞게. 그리고 싱이랑 되게 잘 맞아. 아. 뭔가 앞에 두 외국 분들은 베이스 위주의 안무를 잘 살리면 이 둘은 뭔가 싱에 나오는 손가락 걸어주고 뭐 이렇게 약간 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잘 살려줘. 근데 보는 게 그래도 비슷하긴 하다. 저도 이거 네 분이었거든요. 안무를 라트리스님이 해서 그런지 라트리스님이 많이 보인 것도 있었고 피지컬도 무시 못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얘기한 대로 칩 앞에 사야카. 와 근데 그 사야카님이 멋이 그냥 다른 것 같은데 보니까? 갖고 노는 느낌. 갖고 놀아. 그래서 그냥 자기 거 같은 느낌이라거든요. 자기 스타일로 그냥 만들어버린 느낌? 되게 농염했어요. 엄청. 언니. 언니 섹시. 너무 진짜 어른 섹시였어. 저도 그 네 분만 데리고 보고 싶어요. 그런데 라트리스님이랑 레드릭님이 올라갑니다. 근데 레드릭님도 눈에 엄청 튀긴 했어요. 아 근데 나는 그 사. 사야카만 한 번 다시 보면. 그니까. 그니까. 사야카. 와 진짜 잘하시네. 아 이렇게 혼자 했나 보구나. 좋아. 와 라트리스 진짜 잘한다. 저기 왼쪽 끝까지 썼어. 네. 가운데서 그냥. 아 저거 앞으로. 일로 가서 착하면 재미없으니까. 봤어요? 가서 다리가. 각도 롤링. 골반. 네. 골반이랑. 롤링. 근데 이게 하면서 이게 나중에는 다리도 같이 가야 되고 골반도 같이 가요. 근데 라트리스는 그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앞으로를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렇죠. 질감이 그냥 깔려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처음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보시면은. 지금 둘 다 센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느낌. 이게 본인은 이제 몸에서 많이 배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동산이. 갖고 노는 거죠 그냥. 즐기고 있고. 여기 지금 팀 앞에서 추는 거 같은데. 아 그렇죠. 여기 앞에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아 그거 약간. 여유가 달라요. 레드릭 님은 지금 안무를 어떻게 다 표현해야 돼. 공부하듯이 하는 느낌이면은. 그냥 갖고 놀아요 그냥. 웃으면서. 앞을 볼 때도 있고. 앞을 볼 때도 있고. 네가 내 안무야. 응. 와. 와 근데 이거는 저는. 레드릭 님도 너무 잘하셨지만. 이건 너무 여유 있다. 근데 레드릭은 또. 약간 저는 그런 건 또 좋은 거 같아요. 뭔가 좀. 뭘 얘기하려는 듯한. 응. 감정과. 표정이 조금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냥 라트리스는 좀. 해피 바이브인. 뭔가. 여유와 이런 느낌이. 계속 쭉 가는데. 근데 이건 진짜 그. 영향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자기 안무이냐. 남의 안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박혀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걸 갖고 놀아야 되겠다 이게. 많이. 그게 안 되죠. 잘 안 돼가지고. 저희 해봐서 알잖아요. 그. 셀핑. 안 틀리면 다행이지. 어디였어 이거 뭐야. 차차. 나는 셀핑. 이거 하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차차. 빵. 나는 그나마 내가 바꾼 거는 좀. 힘으로 치는 부분만 더 세게 가자. 그때 형 얘기하는 게 너무 기억나는 게. 붐 이런 걸 잘 살리시니까. 붐을 했는데 너무 세게 하신 거야. 너무 세게. 너무 센데? 이렇게 하다가. 한 번만.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라트리스 님이. 됐어요. 네 메인댄서가 됐습니다. 자기 안무 가져갔구나. 그렇죠 그렇죠. 리더인가요? 그렇죠. 이제는 리더 계급. 그래서 리더 계급은. 바다 님. 아카네 님. 리아쿠 님. 네 분 남았어요. 네 분. 이 네 분이 이제 뽑힌 거죠? 그렇죠 뽑힌 거죠. 바다 아카네. 와 이것도 미쳤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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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둘이 너무 잘한다. 와. 와. 제대로 돌아와. 그렇게 돌아와. 그렇게 돌아와. 와 미쳤다. 너무 잘한다. 그리고 처음에 뭐 어떻게 뛴 거지? 봤어요? message&лен queena. 와 안무 미쳤는데 밥 한 입? 와. 와. call of smoke view up 이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와. Line signature fire eflekent igen. 미쳤다 근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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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뒤로 돌아서 켜 안무 진짜 잘 잔다 와 이게 동작도 있으면서 저희 크럼프에서 머테리얼이라고 하던데? 재료를 쓰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던지고 잡았는데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착 음악이 마지막에 맞췄어 착 아카네도 너무 잘한다 근데 이거 일단 봐야돼 뒤에도 봐야돼 와 미쳤는데 이거? 와 둘이 계속 움직여 불이 안 꺼져 계속 움직여 와 리아핑 커팅 지금 둘 다 눈 돌아가 있는데요? 와 다다다니구나 내가 좋아하는 분도 나온다 하 어머어머어머어머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약간 여기서 프리스타일 가미를 많이 하셨네 표른도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눈에 띄기 위해서 여기 앞에까지 나오는 거 나도 저기 앞에까지 들어갔거든 근데 가고 나서 아는 거야 너무 많이 남았다 두 개 세 배 두 개 세 배 할 때 우리 거의 다 앞에 있거든 와 이거 두 살 미쳤는데? 냅다 미쳤는데 와 우리 리아킹 분도 안 진다 안 줘? 와 커스틴이랑 지금 붙었는데 안 밀리는데? 한쪽으로 안 쏠리는데? 그죠? 진짜로 와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노래가 되게 좋게 들린다 근데 이거 마지막에 저는 조금 소름 돋았던 게 커스틴이랑 리아킹님 두 분 다 잘했는데 리아킹님이 마지막에 밸런스를 잡아서 탁 한쪽 발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힐이 커스틴은 그냥 안정적으로 딱 섰고 마지막 동작에 저거 보여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저거 뭔지 알아? 마지막에 밸런스 무너지면 안 되니까 코어랑 다리 힘으로 버티는 거야 저거는 진짜 저 때는 집중을 똥꼬까지 줘야 돼 그래야지 안 넘어가 리아킹 좀 그만 인정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와 그래서 저게 마지막에 저 눈에 띄더라고요 정신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뱉을 때 못 봤던 그 아쉬움이 좀 약간 해소가 된 느낌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안무가로서 또 그러니까 잘한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하다 뭔가 왜 보여요? 왜 보여요? 커스틴 님과 바다 님이 올라갑니다 두 명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추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완전히 미쳐있네요 지금 와 저 흔드는 느낌 왜 이렇게 잘 표현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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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스틴 미쳤다 또 바꿨어 그 와중에 그새 또 껐어 불 켰다가 와 근데 그거 방금 봤어요? 나 거기서 소름 돋았어 이게 수박기 하나 하면서 프리로 커스틴한테 갔는데 커스틴이 바라가 옆으로 오는 동선으로 바꾸니까 본인도 잠깐 원래 동작으로 했다가 갑자기 했을 때 동작 자체를 그냥 니 미쳤구나 이길라고 이래, 나도 이길 봤어요 방금? 너 이만큼 꼬웠어? 와 미쳤어 사실 오늘인가 봐 봤어 봤잖아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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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이거 와봐 이거 받아야? 스모키가 왔어 스모키 바다 왔어 응? 봤어? 더 왔어. 왔어. 이렇게.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음기응변이. 근데 나는 바다님이 안무를 해서 그런지 의상 있잖아. 근데 처음에 눈에 확 가긴 하는 것 같아. 난 의상 한몫한 것 같아. 나도 의상 진짜 한몫한 것 같아. 만약에 커스틴님도 의상 제대로 표현하면 또 눈에 확 띄는 게 처음에 달랐을 것 같아. 그걸 왜요? 저는 저렇게 입으면 더 좋은데. 아 저렇게 입어서?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랬어. 와 근데 나는 이게 지금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커스틴의 피지컬을 따라올 수 있을까? 음... 근데 바다님이 따라온 것 같아. 맞아요. 바다님도 피지컬이 진짜 좋으니까. 그러니까 키도 크고 오히려 더 잘 보이는 부분은 훨씬 더 잘 보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커스틴님이 보이는 피지컬 부분에서 또 이렇게 보이고 계속 왔다 갔다 그리는 느낌? 와 이거는 진짜 두 분 다 너무 너무 대단하다. 보여줬다 리더들. 바다가 됐나요? 뽑혔나요? 결국에 바다가 됐어. 와 근데 난 이거 처음이야 이거. 와 이거 처음이야 이거. 와! 춥다 둘 다. 개 잘한다. 아니 커스틴님도 목을 어떻게 쓰는 거지? 아니 지금 둘 다 여기서 보면서 그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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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거 바다 좀 희사하다 마지막에. 자기가... 아 원래... 아 원래 동작이 이게... 내가 그건데... 내가 다 돌려서 뒤로 탁 이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앞에 딱 보여줘요. 이렇게... 여기 한몫 했네. 제 생각에 여기서 다들 마음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눈을 보고 끝내니까. 이건 내 안무야. 너네 나 뽑아. 어 알았어. 약간 이렇게 된 느낌. 네, 노다리고요. 2화에서는 개그 미션에서 리더 부분에서는 바다님. 브리더 부분에서는 라트리스님. 이렇게 메인댄서가 됐습니다. 다 자기 안무가들이 가져간 거네요. 어, 그러네요. 네. 아마 이제 3화에서는 좀 뭔가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안무가가 메인댄서 가져가는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뭔가 그 비디오나 이런 거 생각하기도 하고 확실히 그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저는 우태쌤 됐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냥 짜던 사람이 해가지고. 좋다. 너무 궁금해요. 그 뒷 안무는 또 어떻게 했으면 수정은 어떻게 볼 거면 대형이랑 이제 전체적인 디렉팅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장소부터 해가지고. 와, 이거는 이제 3화도 대박이겠다. 느낌 자체가. 슈퍼하트 대박 나겠다. 완전 대박인데요? 이렇게 봤는데 오늘 간단한 소감하고 정리를 마무리를 할게요. 확실히 같이 봐야 좀 재밌는 거 같긴 해요. 그치 그치. 옛날 생각이 또 나오고. 아, 재밌네요. 이거 저 그동안 본방사수를 못 했거든요. 그 시간에 계속 일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그리고 세드님 어땠어요? 뭔가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 왜냐면 저희는 또 이제 슬램파를 했었으니까.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앞으로도 이제 본방사수를 또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 같이 보니까 너무 재밌다. 진짜 같이 봐야 돼. 저는 살짝 좀 PTC도 왔던 게 있었는데. 와, 근데 오늘은 그냥 너무 재밌게 신나게? 앞으로 더 기대돼요. 왜냐면 지금 앞에는 이제 뭔가 팀원들 한 명 한 명이 잘하는 사람들을 비춰주다가 가면 갈수록 팀워크잖아. 이제 그 팀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모르고. 아, 저 아무도 모르지. 그리고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사실 배틀이랑 개그 미션만 가가지고는. 왜냐면 팀 본 싸움은 메가부터 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본인. 근데 왜 떨궈가지고. 팀들을. 어쨌든. 취직하시는 거 아닌가. 진짜 킹킹님, 테드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파투 2화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ďreet.